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 명품관 중국도자기 진풍 명품관 13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보시는 기물은 주자입니다. 양면에 개광을 내고 그 사이에 산수문하고 통경산수문을 그려넣은 정말 명품이고요. 그 개광 아닌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반홍으로 화해문을 그려넣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밑에 좌대를 빼고요. 우선 뚜껑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이 모든 전지 연꽃입니다. 전지 연화문을 일일이 전부 다 그려넣었습니다. 빽빽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려넣었고요. 빈틈도 없이 그려넣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피른이 느껴지시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꼭지, 꼭지 뉴죠. 꼭지 부분에는 정수리 부분에 묘금으로 해놨는데 묘금이 산화가 돼서 다 벗겨졌습니다. 골동이고요. 골동이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을 뚫어놓은 것은 터지지 말라고 뚫어놓은 것입니다. 아래랑 연결이 되죠. 이렇게 숨구멍인 셈이죠. 그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렸습니다. 전사는 1도 없고요. 명품은 전사가 없어요. 그리고 뚜껑 부분에도 묘금. 이 묘금은 보시면 금은 전문가들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것은 본금이라고 합니다. 본금. 본금은 금본할 때 본자에 금은 금금자죠. 그래서 원래의 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순금이라는 뜻은 아니고 금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가짜 금이 아니라 진짜 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분. 그리고 안쪽의 피부는 이렇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고요. 유면이고 뭐고 하여튼 좋은 도자기는 뼈골 자체 뼈대 자체가 좋고 유약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질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부드럽죠. 뚜껑을 봤고요. 이게 이제 양면에 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양면에 이제 개관인데 서로 다른 무늬가 있고 다른 시문이 있습니다. 자 이게 시문이 있죠. 이렇게 시문이 다 썼습니다. 흐릿하게 나오죠. 썼고요. 자 개광을 이제 큰 창을 냈는데 거의 이제 전면에 거의 다 낸 거죠. 전면에 냈고 이런 식으로 문양을 꼬아서 전면에 냈는데 이쪽에 이제 보시면 이런 금들은 이제 본금이기 때문에 산화돼서 좀 벗겨졌습니다. 벗겨졌고요. 안 벗겨진 데도 있고 벗겨진 데도 있고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광 안에 화창이라고 하고 개광이라고 하는데 개광 안에 이렇게 멋있는 이제 산수문을 그려넣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를 져서 강을 건너는 사공이 보이고요. 여기 이제 다리가 보이고 저 아득히 멀리 보이는 산새가 아주 아련합니다. 그리고 바위 한번 그려놓은 것을 보시고요. 이 바위는 이제 지난 시간에 화저도에서 나온 부벽준 그건 이제 바위를 잘라놓은 것처럼 생긴 거고 이거는 이제 피마준이라고 해서 그 식물 중에 이제 마가 있잖아요. 그 피마 그런 이제 주름진 문양을 나타냈다고 해서 피마준법 이렇게 그리는 것을 입체감을 느끼게 만드는 기법을 이제 그림 그리는 회화기법인데 준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리를 건너시는 이제 노옹 노인분도 계시고 담손을 나누는 분도 계시고 지붕도 일일이 다 색을 칠하고 그림을 그렸죠. 옆에 계암나무 그 다음에 다른 나무들도 정확하게 이파리를 정확하게 그렸고요. 옆에 이제 이런 산새들 여기 또 멀리 보이는 산산 그 다음에 여기 절 같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위에 노송이 솟아 있습니다. 정말 뭐 한눈에 봐도 풍광을 아주 잘 드러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연꽃이죠. 전지연화문으로 빽빽하게 돌렸습니다. 여기 뭐 안쪽 구석구석까지도 다 돌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묘금이 좀 벗겨졌는데 뭐 일체 알팀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윗면 그 다음에 주구 여기는 수구라고 하고요. 물이 나오는 구멍 요거는 이제 주구라고 합니다. 손잡이죠. 손잡이 손잡이도 이렇게 해서 손잡이 바깥에는 물론이고 손잡이 안쪽에 그리고 손잡이 손잡이 안쪽에 손잡이 안쪽에도 다 그렸습니다. 전지화애문으로 전지연꽃으로 다 그렸고 이제 반대편의 개광을 보시면 이렇게 시문이 오온절구가 쓰여져 있고요. 이런 풍광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여기도 색색깔로 형형색색으로 풍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인이 집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여기 또 다리 위에는 이런 다리도 이제 특이한 거죠. 중국식의 다리입니다. 삼탐소를 나누고 있고 그 개광에 내에 있는 분체 위에도 합리광이 은은하게 비치는 명품입니다. 그리고 저 산도 멀리 있는 산 운무에 휩싸인 산도 엄청나게 잘 표현을 자연스럽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옆에서 보면 뭐가 좀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게 이제 유리백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백을 칠하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유리극을 칠해놓고 그 그림을 그리는 거 이제 범랑기법에서 나왔습니다. 분체는 그리고 온몸에 다 합리광이 다 은은하게 보이죠. 좀 산화가 됐다는 소리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깨끗하고 이 반홍도 산화가 된 겁니다. 안쪽에도 피부가 그렇고 관지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이 수구부터 기준으로 해서 딱 정확하게 잡으면 씽이 딱 맞게 대청걸륙연제라는 홍관지가 있습니다. 홍관지가 있고요. 굽상태도 살짝 산화된 느낌을 주고 저변에 있는 굽부분도 이렇습니다. 대청걸륙연제 관지를 이렇게 잘 썼습니다. 홍관지로. 나는 관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죠. 여러분 이게 보시고 어떤 흠이 있을까 어떤 단점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부분부터 윗부분까지 온몸을 빈틈 하나 남겨놓지 않고 거의 다 빼곡하게 전지연화문을 그려냈습니다. 기준을 잡아서 다 그려냈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리뷰를 했고요. 그리고 흠을 닫으면서 이게 이제 높이를 써드리겠지만 한 13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수구부터 주구까지가 한 19cm 정도 됩니다. 13하고 19cm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청아유리용으로 된 좌대에다가 딱 올려드린 다음에 한번 일주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상을 하시고요. 명품 분체 전지연화 개광 통경산수문 주자입니다. 네 잘 감상하셨나요? 짱가몽 명품관에서는 괜찮은 기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쇼치의 1분 가지고는 그냥 돌려서 보여드리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옥션에서도 제가 낙찰에 관계없이 하루에 10점씩은 평일날 9시 반에 오후 9시 반에 설명을 드리지만 또 이렇게 차분하게 한 기문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중국 도자기 진품 명품관 짱가몽 명품관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물이나 짱가몽 명품관에서는 보여드리진 못하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또 눈높이에 맞춰서 좋고 명품 그리고 이제 조그만 접시 같은 경우 그때 그 시절에 진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명품들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기물은 분체기법으로 양면에 화창 개광이라고 하죠. 화창을 내고 그 안에다가 정말 분체기법으로 엄청나게 통경산수문을 잘 그려놓고 또 거기에 걸맞는 설명을 오원절구 시문으로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빈 부분에서는 반홍으로 온몸을 휩싸이면서 전지 연꽃을 다 시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명품을 소장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